이른바 2022년 12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달력사건입니다 개싸움, 똥파리 사건 죄송합니다 우리 품이 있으신 시청자분 모시고 험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말에서 썼습니다 캘린더, 달력을 캘린더라고 그러죠 캘린더 스캔들 사건 저도 운율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캘린더 스캔들 사건 똥파리 사건, 개싸움 사건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다다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회사에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하고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달력을 만들어서 텀블벅이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달력을 팔겠다 그래서 이 팔은 달력으로 모아진 수익금을 유기견을 보살피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뜻이 참 괄악한데 우리 한국 사장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이 뉴스만 딱 보면 한국의 정치 대통령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딸 일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니 좋네 이게 지금 개싸움이 됐습니다 똥파리 싸움이 여러 가지 뉴스가 새로 불거져 있는데 제가 그때 600%가 더 이상 돈이 거쳤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 밤늦게 보니까 600%가 아니라 4,000%, 600%면 6배, 4,000%면 40배 돈이 더 거쳤답니다 수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8,000만 원? 8,000만 원이 거쳤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건 원래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그 안내문에는 유기견 보호단체에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부하겠다는 말을 삭제해버렸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삭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놨다고 그래요 펀딩 첫날 기재한 기부 계획은 텀블벅 규정유반 기부금 모음이나 홍보 목적일 경우 규정유반으로 삭제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 자금을 모아주는 이 텀블벅에서의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금 모금은 하지 말자 기부금 모금은 언론사를 통한다든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한다든지 다른 채널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다 그쪽에서 가서 하시고 연말연시 기부금 모으는 것은 우리 크라우드 펀딩이 하지 말자 여기는 순수하게 창업 자금을 도와주기 위한 곳이다 따라서 기부금 모으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부금 항목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참 어수룩하죠 그죠? 텀블벅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문구는 다 심사 안 하나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팬카페가 있습니다 재명인의 마을 거기에 있는 팬카페 회원들이라든지 그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똥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털복숭이처럼 털 쏙 기르고 그다음에 강하지 않고 있는 그 달력을 막 지금 돈 내서 십시일반으로 팔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친문 지지자들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그러자 이재명 지지자들 쪽에서 저 똥팔이들이 저 돈을 모아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또 욕하려고 하는구나 저 돈을 자금 삼아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그런 자금으로 쓸지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 재명인의 마을 회원들 개딸들 여기서는 야! 그 달력 사주지 말자 돈 낸 사람들은 다시 돈 찾아와 이 싸움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친문과 친문과 친명이 바로 아무 죄 없는 강아지들 사진이 들어있는 달력을 가운데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달력 사자 달력 사지 마 이게 이른바 똥팔이 사건입니다 개싸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개싸움이 여의도 싸움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개싸움이 야당 싸움 됐네요 개싸움이 친문 싸움이 됐네요 그렇죠? 참 요지경 속입니다 참 요지경 속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원래 키우던 풍산개가 또 한 마리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 반납한 개 말고 원래 키우던 개 마루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라는 사명 소식이 또 전해져서 또 이제 한쪽에서는 야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다 개하고 작별을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국가에 반납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달력을 통해서 개의 스캔들을 일으키고 이번에는 개가 또 사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지금 계속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오늘 화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친문 쪽에서 우쌰우쌰 움직이고 달력도 만들고 이재명 비판도 하고 똥파리 싸움도 버리고 개싸움도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친문 쪽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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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각한 일들이 사실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입에 이런 말씀 드렸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우리가 다수 여당이다 대선 불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수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정조사 할 테야 그리고 우리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정안도 통과시킬 테야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물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두 가지가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예산안 국정조사 해임 건이야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 소환장이 언제 날라올까 또 하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성탄 특사 언제 발표될까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까 가석방일까 사멘일까 사면복권일까 제가 지금 미루어 추정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곁을 떠났다 라는 겁니다 하나 김영진도 이재명 곁을 떠났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서 있으면 그 뒤에 병풍처럼 나는 친 이재명계야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야 이랬던 사람들이 7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되냐 20명도 안 된다 20명도 최고위원들 뭐 처럼에 처음처럼 거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열대명 수명도 안 된다 지금 최고위원하고 처럼에 여기만 이재명 뒤에 서있었다 이 사람들도 어디로 도망갈 데 없나 지금 눈치 보고 있을 것이다 김영진도 떠났다 이재명 곁에는 20명도 안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69명인데 20명도 안 넘었다 더더군다나 신경민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녁밥을 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만찬 초대를 했는데 오겠다는 오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만찬이 취소가 됐다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경민 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영진 떠났다 20명도 없다 그런데 이 20명조차도 밥 먹자는 자리에는 안 왔다 물론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절반만 진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매우 시사한 바가 큰 겁니다 그 뿐입니까 방금 전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KBS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이재명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본인이 죄가 있든 이재명 주변이 죄가 있든 단일 대호를 지키자는 것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라 다른 사람은 다 치워놓자 김만배가 됐든 남욱이 됐든 정진상이 됐든 김용이 됐든 치우자 유동규 한 사람만 보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했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있지 않느냐 유동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앉힌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정무적으로 앉힌 사람이다 그럼 누구 책임? 이재명 책임이다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지금 두 시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나 이재명 옆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야 이거는 무죄야 라고 하면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옹호하는구나 그래서 더 마이너스다 민주당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진상이나 김용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해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 명품 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아주는데 이게 천원입니다 천원 천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천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 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2.5 ci 상대 발사 행복하기도 합니다 6.25 стан지 눈писском